자 제가 너무너무 경매 물건을 받고 싶은 게 있겠죠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제가 경력도 되고 경험도 좀 많아져서 그 다음 단계를 보지만 처음에는 그 물건만 받으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물건을 받고 그 물건에 수많은 변수 그런 것들이 저를 더 행복하게 할 때도 있지만 좀 덜 행복하게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는 하시는 일 원하시는 일 다 잘 되세요 이렇게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1차적인 원하는 일이 100% 돼도 2차적인 게 그거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행복하시라고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2019년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는 시간이니까 좀 마음가짐을 다잡고자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는 20대 초반부터 경매를 했습니다 제 경매 인생을 크게 4가지로 나누자면 1분기, 2분기, 3분기, 4분기로 할게요 제 경매 경력은 한 20년 정도 되는데요 꼭 5년씩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굳이 이걸 나눈 건 제가 이제 생각이 크게 바뀐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는 이제 경매를 시작한 단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막 시작하신 분 몇 개월 되신 분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분기는 부지 이름을 붙이자면 시키면 한답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할 게 없어서 할 게 없어서가 맞는 것 같아요 경매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경매에 관심이 있고 경매를 하면 돈을 번다는 생각으로 취직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밥벌이를 하려고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사회의 초년생이다 보니 난 이 회사에서 잘리면 갈 데가 없다 또는 할 게 없다 이런 마음으로 시키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키면 다 했다는 게 이런 겁니다 시키면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일인지 못하는 일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조차의 사회 경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20대 초반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등기부등본은 아셨어요 20대 초반에 등기부등본을 뛰러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하신 적 있나요 인감증명은 아셨나요 인감증명 저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았냐면 주민등록등본은 알았던 것 같아요 서류 뛰는 것 중에 그리고는 등기를 떼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등기는 집에 오는 등기 우편물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돈을 주고 떼오래요 그게 좀 앞뒤가 맞지 않았던 너무나도 경험이 없었던 첫 경매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저한테 이런 일을 시킵니다 야 너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제 단순 심부름을 해라 그게 뭔데요 처음에는 이런 걸 시키더라고요 법원에 가서 오늘 어떤 법원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몇 명이 입찰했고 얼마에 낙찰되는지를 꼼꼼히 적어와라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적어와서 보고를 했었어야 됐었어요 그걸 이제 며칠 몇 달을 하다 보니까 원칙은 아닌데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 이 물건은 얼마나 낙찰된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 센스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되니까 이제 이걸 시킵니다 야 너 어떤 빌라 어떤 아파트 그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방이 몇 개고 뭐 차시가 몇 배위로 빠졌는지 좀 알아와 이런 걸 시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무식했냐면 경매물건이 중계물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띵동 눌러요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 집 좀 보러 왔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점유자가 점유자가 어이없으니까 문을 열면 아 예 안녕하세요 신발부터 벗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와 집 좋네요 막 이러고 상대는 제가 여기 눈치를 만약에 봤다면 지금 생각인데 아 이렇게 뭐라고 따졌을 거야 근데 하도 어이가 없는 거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10초에서 20초 이제 어이가 없다가 이제 화를 내는 시점에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? 난 그 사람이 화를 낼지도 몰랐으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 소외 김찬이라는 거 알아요? 또는 선생님께서는 1순위 전입자라 여러 가지 요구할 방법이 많아요 그 당시에는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게 없었어요 언제나 배당 요구 했었고 언제나 배당 철회도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정도의 수준에 그거보다 더 낮은 이 손톱받는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두서들은 지식 그걸 갖고 그 사람은 모를 것 같으니까 막 떠들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느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왜? 자기가 경매당한 처지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상대방의 지식을 얻어가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지식을 떠들면 화를 내다가도 낼라가도 가만 좀 들어봐 들을 게 없으면 이제 나는 가는 거고 들을 게 있으면 앉으라 그래 나보고 거꾸로 여기 좀 앉아서 얘기 좀 하지?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저는 이제 갈 때마다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항상 신발을 벗고 들어가고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그리고 인터폰을 누르고 막 서류 준비해 놔 선생님 요 사람이죠? 선생님 뭐 후순이네 후순이면은 뭐 소예 김채미 밖에 못 받고는 문이 열렸 거꾸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고 경험이 없어서였어요 거꾸로 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시킵니다 법원을 제가 많이 다니잖아요 적으려고 그랬더니 저거는 얼마였을까? 저거는 얼마였을까? 그러더니만 와서는 제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? 법원에 갔을 때 경험단 밖에 없잖아요 저는 입찰한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이제 입찰할 때마다 저를 데리고 갑니다 선배들이 데리고 가서 야! 저 사람 얼마 쓰는지 보고 와 이래요 보통 입찰 기재대나 매점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럼 이제 매점 가서 이렇게 봐 보면은 나랑 눈이 마주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보여줘요? 당연히 가리거나 아니면 화내요 저한테 근데 그 사회의 초년생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왠지 남의 시험지를 컨닝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나중에 되니까 요 정도에서도 이 펜을 굴리는 것만 봐도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막 시력이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 나중에는 입찰 기재대 안에 있는 사람까지 보고 오라는 거야 어땠는지 아세요? 참 지금 생각하면 참 힘들었어 어휴 사장님! 그냥 들어가 이미 봤어 난 0.1주만에 봐 사건번호하고 금액을 어?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가요 와갖고 선배님한테 선배님 무슨 사건에? 얼마 쓰고 있습니다 별짓 다 했습니다 자 또 해볼까요? 어디 가서 사진을 찍고 오랍니다 어디요? 어디 뭐 용산에 있는 어디 무슨 힐튼 호텔에 관광 나이트클럽에 있는 거기에 전체적인 거 하고 룸하고 를 찍어 그래 한 5장 찍었나요? 갑자기 누가 목덜미를 딱 잡아요 그런데 큰 소리를 막 내면서 수십 명이 달려드는 거예요 너 뭐야 이새끼!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디 룸에 갇혀갖고 1박 2일을 보냈어요 난 이사람들이 뭔가 알고보니까 한 100억 가까이 주장하는 유치권자들이 한 40명이 있는가 거기에 근데 난 그 당시에 유치권도 몰랐고 그리고 또 관광호텔 라이트니까 건달이에요 카메라는 그 즉시 작살났고 무서웠죠 그리고 이제 아무리 물어봐도 무슨 뭐 뭐라고 고문 닫으듯이 물어봐도 애가 생판 모르는 놈이거든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상대의 뭐 공사업자를 내보내려는 업체라든가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사진만 찍으러 온 놈이야 그러니까 이제 풀려났죠 나중에는 알고보니까 그게 이제 공사업자에 대한 유치권자들이 극심하게 여러분들 그 심하게 유치권 주장하는 업체들 가보셨습니까? 혹시나 점유할까봐 에스컬레이터를 다 잘라버립니다 가동 중단하는게 아니라 1층과 2층을 못 올라가게 엘리베이터 막아놓고요 에스컬레이터를 잘라버려요 그럼 이제 2층에서 점유하면 2층을 갈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들 문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계단실 그렇게 심하게들 유치권을 주장하는데 가서 그 사진을 찍었으니 그랬고 하나 더 생각나는 것도 이런게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뭐 지금 마구는 좀 다르지만 예전에는 명도하는데 2년 3년씩 걸렸어요 왜 그랬냐 지금은 인도 명령이라는게 있죠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 사람이 불법 점유자처럼 있는 사람도 항상 다 명도 소송을 했어야 됩니다 그럼 상대가 전문가를 끼고 있으면 뭐 항소하고 이재기하고 하면은 2년은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뭐에요 무력으로 했던 저의 선배님은 어떤 얘기 들어보면 막 그 민사집행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막 자기 집에 똥뿌렸대 막 나가라고 한 30년 40년 되신 분들은 근데 하루는 문만 잠겨놓고 점유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열쇠하시는 분이 아무리 와도 못 다는 거에요 왜? 안에서 잠궜어요 그리고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모르겠어 문을 부시기 전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에요 근데 문을 부실 수가 없으니까 창문을 깨고 들어가자는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 계획은 나 없을 듯 세웠고 실행하는 사람은 나야 새벽같이 부르더라고요 갔어요 이삿짐 차 하나가 이렇게 서있어 그 빌라가 4층이었는데 그 이삿짐 차 이런 한전차처럼 이렇게 바구니도 아니야 이게 평평한 거에요 거기에 타고 4층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스턴트 펜션을 이렇게 뛰어갖고 거기 들어가야 돼 깨고 이제 넌 군대 갔다 왔지?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올라가 네가 제일 어리잖아 바들바들 떨면 올라가갖고 창문은 또 왜 이렇게 안 깨져 그래갖고 이렇게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딱 들어가니까 사람은 없겠죠 알고 들어가니까 이만한 진돗개가 온 집안을 똥판으로 만들어 놓고 짓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나중에 주장은 나는 개밥을 개가 안 죽은 걸 보면 난 점유하고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한 거지 이사는 진즉 가놓고 그리고 개를 명도했던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개를 명도한 그런 굳은 일을 다 했습니다 자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이제 제가 만약에 음 저는 이제 그 경험도 뭐 그러한 경매에 대한 가치도 몰랐던 때에 들어가서 그냥 직장으로서 다니면서 이제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거꾸로 그런 경험을 해봐라 제가 해봐라 이렇게 해갖고 어디 보내서 어 저기 집 안에 방이 몇 개인지 모르겠으니까 들어가서 보고 오세요 라고 하면 네! 그럴 사람 여기 여기 중에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맞죠? 자신 없죠? 두번째 저 유치권 한 40명 정도 점유하고 있는 권달이 있는데 거기서 몰래 사진 좀 찍고 오세요 저기 앞 쓰고 있는 저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가격 좀 보고 오세요 뭐 창문 깨고 다른 건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저는 이거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인 직장을 들어갔는데 제가 기본급이 그때 40만 원이었습니다 왜냐 그 부동산 업계는 다 인센티브로 가져가는 거지 월급이 없었어요 근데 나는 그래도 월급이 있어서 40만 원인 월급이 우리 전체 직원 중에 워드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부동산 연령대는 높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거 치면서 40만 원 월급 받으면서 인센을 받아가야 되는데 인센을 받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하루는 또 집 좀 볼게요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설명하고 있는데 식탁에 앉아보래 앉았어요 배당 신청을 하고 막 하니까 상대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나 이거 법원 평생 살아가면서 법원을 한 번도 안 가봤대 많은 분들 그러시죠 법원 검찰 갈 일 없잖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경매하는 거 말고는 법원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한 번도 안 가봤대 그래서 배당 신청을 좀 해달래 근데 사실 솔직히 저도 안 해봤어 머리 웬만 있지 그래가지고 네? 그럼 이제 인센을 받아야 되니까 저는 경매를 받아주고 인센티브를 받은 게 아니라 제 첫 의뢰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배당 신청해주면 너한테 얼마를 줄게 이거였어요 얼마를 주면 되겠네? 엄청 고민스러웠더라고 5만원 달라고 그럴까? 왜냐면 그 당시에 노가다 하면 5만원이었어요 근데 한 번 갔다 오면 5만원이면 싸잖아 나한테는 비싼 금액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무실 보면 다 몇백만원씩 받더라고 그래서 10만원 주셔야 됩니다 오이오 싸네 그러는 거예요 10만원을 받고 법원에 가서 배당 신청을 딱 했는데 그 당시에 본인이 아니면 배당 신청이 안 되는 걸 처음 알았어 다시 짜리러 와갖고 본인이 하면 안 된다는데요 그걸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저의 첫 경험과 저의 첫 돈이 들어왔죠 여러분들은 왜 실천을 못하시냐면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천을 못하시는 거예요 경매의 경험이 아니라 사회의 경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것이다 제 얘기가 맞죠 맞을 거예요 아마도 전 그거에 문추 없이 그렇게 했고 근데 여러분들도 상대가 원하는 걸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경매 배우고 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나와 보면 여러분만큼 아는 사람도 극히 드물어요 오늘 하루를 배웠더라도 무슨 연습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집을 보러 가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뭐 집 보러 오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뭔가를 알려주세요 상대는 조금이라도 자기가 도움되는 얘기를 하면 듣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시키면 다하는 때가 이제 제가 저의 1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메밀지 근데 요즘은 네 비밀지가 ibern 그 입구 입구 입구를 입구 입구